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길잡이TV 운한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연동, 익산역, 원대사거리까지 모두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잘 수리하고 관리된 도로여건 최상의 오산면 시골주택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항공영상으로 주택의 외부 모습 보여드립니다. 지붕의 상태, 경계담과 도로의 관계 등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주택은 계획관리토지 751제곱미터 약 227평입니다. 대지가 172평, 탑이 5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42평으로 1979년 사용승인되었으나 그간에 계속 계량, 수선하시면서 거주하셔서 주택의 내부상태, 외부상태 매우 좋아보입니다. 벽돌 귀화 구조입니다.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앞마당은 정원과 텃밭 부분을 제외하고 시멘트 포장 처리를 해놓으셔서 관리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실수, 관상수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한편으로는 야외 휴식 및 바베큐장 만들어져 있고 안쪽으로 외부 창고 깔끔하게 만들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 영상에 보는 것처럼 매우 좋습니다. 주택의 내부로 이동합니다. 연면적 42평 규모로 방 3, 욕실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동향이며 전체 수리상태입니다. 태양광 5kW 사용 중에 있으며 심야보일러 LPG 주방 전열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대장등기 모두 있는 상태입니다. 큰 방은 상하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방 안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드레스룸과 같은 큰 방이 안쪽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분리된 형태의 주방입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외벽과 본체 사이에 비가림막 시설 하셔서 다용도 공간 깔끔하게 만들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겸 욕실, 샤워장 하나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도 작은 창고 하나 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세 설명은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에 붙여 놓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수, 매도 유튜브 광고 촬영 문의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